오습원에 완벽한 오습, 완벽한 오습, 모두가 오습원에 그만 좀 주먹을 주라고 지현아 왜 이렇게 귀엽냐 안녕하세요 사랑해 떡방? 먹방요 아 먹방 진짜 안 보이는구나 아니 이게 깨져요 살짝 나는 왜 잘 보이지? 눈이 깨져서 보이는 거지 생강 어디서 왔어 오빠? 생강 여기요 여기 안에 있잖아요 초과 처음 드세요? 아 죄송해요 뭘 안할게요 플러스 기어토 제가 좀 샀어요 돈을 좀 벌어가지고 앞에 3년까지는 저한테 수익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화면이 너무 끊긴데요 아니면 아싸리 끊기는 거 저희도 좀 끊기게 할까요? 말을 조금 끊기게 하는 것도 IST. 나는 아진이한테 배운 것 우리는 새색이 glow 그림자자를 다달아서 서서 स lugares 해준병이 살은 너무 많이 빠졌어서 나이 다 쪘어요 난쟁이 끝에 많이 빠졌어 난쟁이 마지막 특히 코로나 걸리고 74, 73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앞에 팔자로 다가가고 있어 티가 몇이에요? 79 79? 난쟁이들 연습 처음 시작했을 때랑 난쟁이 끝났을 때랑 너무 다른 사람이 돼있어 한 달에 많이 빠지고 많이 쪘을 때가 16kg? 불러보고 싶은 다른 배역 넘버 뭐 있을까요? 전 미호 좋은데요? 나도 나도 솔직히 고대 노래가 제일 좋아요 아 나 있다 게임의 규칙 아 그래 그거 진짜 멋있다 게임의 규칙을 따라 신나게 부르던 홍나현 시빈님! 어? 내 생일이야 저는 10월 17일이라 조금 더 많이 주셔야 돼요 10월 17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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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에서는 루저 니가 어떤지 어쩌고 모를걸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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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지도 않고 주절 내가 뭘 보는지 너 역시 모를걸 아 이거 세종년이야 생일 제 생일 10월 17일에서 10,170원 감사합니다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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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못 들어가요 공연 중에 실제로 필름 카메라로 네 사진 찍어요 진짜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필름을 썼던 거를 또 쓰고 그냥 그냥 그래서? 공필름으로 계속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서로 첫인상 궁금해요 첫인상? 첫인상? 아아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만났지? 그때 만났지? 또 인화도했던 안녕하세요 프로래미어 아 이제 네 좋았어요 나현비언니 매너다리 만들게 된 계기 그냥 피스를 해야 되는데 입술이 저 멀리 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확했는데 그중에 좀 제일 커서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나현비언니가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더 내려가야지 쭉 내려갔는데도 계속 여기 있어 그래서 같이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감사해요 두 분 100m 100m 몇 초 뛰시는지 몰라요 제일 빨리 나왔을 때 12초 후반 나왔던 거 아니죠? 12초? 최대 입시할 때 최대 입시를 했어? 고3 때 사람 이름이 어이겠냐? 하면은 태화 형이 나 그 기세중 이런 거야 갑자기 나한테 오빠 그냥 뒤돌아서 웃던데?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육성으로 들으니까 너무 웃기더라 그러니까 무대에서 본명을 들을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나 어릴 때 애기 때 코난이 너무 멋있었어 코난 최고지 겸정 코난 얘기하는거죠? 맞아요 미래소정 코난 뭐예요? 그 뭐야? 그런 표정 아니야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 웃지 오늘은 어떤 사건이 날 부를까 하루는 밤이 누군가 뛰어난다 뭐야? 미량 모이 미아 미 미 미 아 봤는데 어? 우리나라 작품 더블 K 작품 맹복 아니 ㄴ ㄴ ㄴ ㄴ 박열 박열 정답 정답 하다 비슷해 비슷해 빨래기가 비슷해 하다 이거 뭔데 이게 뭔데? 해 다시 해봐 하다 하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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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헤드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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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빌레라 드라큘라 이거 이 거를 왜 아니 비젤러스 깊이 잠들고 싶어 나중에 깨워줄라 나 나 나 자 이거 삼싱노트 오 네 글자는 뭐 혹나야 돼 나 잘한다 네 포미니트 오 대박이다 에에에에 포기세스 포기세스 어? 프랑켄스타인 오빠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듣고 맡은 거야? 포기세스 어 난 그냥 한 건데 잘한다 아 이거 강왕은영가 어 맞아 맞아 나 이거 오빠 듣고 알아 오빠 왜 이렇게 잘해? 방금 했어 홍현비오님 방금 세중보원가 얘기한 거 네 어 아 진짜? 어 마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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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당 파리 어 어 어 어 쿠로이더 택배 누가 знак 진기 쉽네 아니 재밌다 홍 기 나연 진짜 안 맞아 다시 홍 기를 해야지 홍 1, 2, 3 1, 2, 3 정답 1, 2, 3 틀렸어? 1, 2, 3 정답 1, 2, 3 저기 세준 배우님 그러면 타주는 어떻게 도전 선박하다 잘한다 잘한다 1, 2, 3 우와 1, 2, 3 땡 오빠 선착순서에 비오는 말 무사 쓴거죠? 바다도 기분이 1, 2, 3 정답 1, 2, 3 정답 1, 2, 3 이거 하고싶었는데 저각형한거 아니야 갑자기 잘자요 잘자요 까맣게 덮인 종이는 매끄럽지만 모든게 가려있어 긁고 상처내면 그 안에 숨어진 색들이 틈으로 드러나 틈으로 드러나 다 올라오는 그림이 되는건소르 떳떳떳떳떵 싹뚱 부딪혀 상처내 굴곰해봐 안아만 고대오빠들 이거 하잖아 넌 놀라고 두렵고 실망하겠지만 실망할게 뭐있어 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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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팽미님? 교수님과 학생인가요? 무서워요 어쩌면 난 이상한 사람 어쩌면 난 웃긴 사람 어쩌면 난 달리기가 빠른 사람 어쩌면 난 용감한 사람